성경봉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성원제를 들이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리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먼저 설교 분문이 주부에 나갔던 것과 다른 부부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캐나다 온 이후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랜만에 누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저는 저를 기도로 섬김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그 체험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허락해 주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 이해해 주신 모든 교회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의 존재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서 후에 사회에 선한 역량력을 끼치며 잘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바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실까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건 편식 안 하고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면서 아프지 않고 게임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하며 자기관리 잘하는 건강한 생활만을 의미할까요? 멋지게 자란다는 건 자기 일도 혼자서 알아서 척척척 잘 해내면서 이왕이면 공부도 잘해서 남들이 이렇게 엄지척을 올려주면 그것이 멋있게 자라는 것으로 알면 될까요? 커서 사회에 선한 역량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막연하게 의사, 변호사 같은 사짜 직업 정도나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재력을 가져서 남들이 얕보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모습만을 혹시 떠오르는 건 아닐까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가르침의 무게와 정도가 어느 정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고 손주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또 귀하고 또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낳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사무엘의 친모 한나를 통해 나눠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겠습니다 사무엘의 부친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네비 자손이었고 그 중에도 고아세 자손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사람은 한나이며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런 한나의 자식이 없는 아픈 마음을 알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한편 한나가 받는 남편의 사랑을 시기한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가운데 매년 여우아의 집에 올라가 기도를 들이면서 한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한나는 분명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그 상황이 억울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식 없는 서러움도 느꼈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고 계시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쩌면 느꼈을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토해내어드린 토해내 올려드렸던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며 기도하였다고 성경에는 쓰여졌죠 통곡이 나오는 심정은 어떠했을지 일면식도 없는 제가 다 슬퍼집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도 몇몇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이에 관해서나 임신에 관해서나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한나도 분명 그러하였었겠죠 자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음을요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평생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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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를 만납니다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습니다 젖을 뗀 후에는 아들 사무엘을 아예 여와의 앞에 데려가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합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여와 하나님께 드렸고 사무엘은 그 삶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돈이 많은 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이 아닌 이상 소용이 없고 지식이 많은 들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이 또한 부질없으며 몸이 건강한 들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타깝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에 어린이와 청년은 없고 장년과 노년만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1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나가 그 아들을 놓고 그러했듯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토록 주 1학교때뿐만 아니라 주 1학교때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고 해줘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하루 중 하루 중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속에 책 읽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하는 말을 꽤 많이 하지는 않는지요? 사무엘은 태어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분명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라고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얼마나 어떻게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자라나길 원하지요 개인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는 단순히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만 하기보다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나름 주기적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재미와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나가 그런 환경으로 사무엘을 보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들 바보, 딸 바보이실까요? 저희 아버지는 딸 바보가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바보 모습을 보여주세요 종교 바보 말고 하나님 바보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생을 가는 평생을 가는 정체성을 상기시켜주세요 죄인을 넘어선 죄인을 넘어선 죄인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요 교회는 죄인 양성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평생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상기시켜주세요 교회적 차원의 접근 방식으로는 어린이부, 학생부, 부서 예배 지원과 행사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름성경학교 BBS라고 하죠 BBS 여름성경학교 아니면 학생부 수련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전교인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아이들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겨야 하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어느 누군가만의 몫이 아닙니다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녹록지 않은 일이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특히나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는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포용할 수 없는 배타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는 세상의 질타와 눈초리를 받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당장에 보이지 않는 성과 없는 과정이라 느껴지는 답답함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가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한나를 못해 삼으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부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기도로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한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히 위대한 기도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땡 하고 멈춘 기도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 그 남은 일생도 그 소중한 아들을 위한 기도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매년 여와의 장막을 방문할 때마다 혹 아들 사무엘을 보게 되는 때마다 어미인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해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나아 기른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 한나처럼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평생도록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알려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체성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정말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뭄과 같은 땅에 씨를 뿌리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토양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오늘 한나의 내어드림에 도전을 받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이 되는 기도로 봉사로 삶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르게 하옵소서 나아가 아직 생명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전세계의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전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울부짖어 기도하는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아의 기도를 하며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을 갖고 순종의 횃불로 승리를 거머쥔 기둥운처럼 마른 뼈를 되살리는 기적의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물뿔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와 여류고를 점령한 요아의 세대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순결함으로 구별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